KT가 세계 최초로 5G 네트워크 기반의 초고화질 생방송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8일 밝혔습니다. KT는 오는 19일 SBS 생방송 모닝와이드 3부를 통해 5G 네트워크를 활용한 UHD 생방송을 최초로 공개합니다. 5G 네트워크 기반의 UHD 생중계는 KT의 기업 전용 5G 서비스와 5G M&G 장비를 활용합니다. M&G란 방송용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무선 네트워크로 전송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현재 방송사들은 중계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평균 5개에서 11개의 유심이 장착된 LTE M&G 장비를 사용해 중계방송을 진행합니다.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은 여러 통신사에 유심이 장착된 LTE M&G 장비를 통해 방송국으로 전송되며 네트워크가 원활한 통신사의 망을 통해 영상 데이터를 분할 전송합니다. 이 같은 LTE M&G 장비로 방송 중계를 할 경우 LTE 네트워크에서는 영상 전송 및 서버에서의 영상 처리 시간 등의 요인으로 속도 지연은 물론 화면 품질 저하 등의 기술적 한계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KT의 기업 전용 5G 서비스가 적용된 5G M&G는 5G 유심 한계만으로 초과화질 영상 전송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LTE M&G와 달리 5G M&G는 일반만과 분리된 방송사 전용 5G 네트워크를 통해 초과화질 영상을 지연을 최소화해 전송할 수 있습니다. KT는 지난 1월 23일 5G망 기반의 UHD 영상 전송 기술 검증을 완료했습니다. 이달 6일에는 기업 전용 5G 서비스를 활용한 UHD 중계방송 테스트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이달 13일 글로벌 방송장비사인 TVU, 라이브 U와 5G 영상 송출 사업화 협약을 체결했으며 같은 날 SBS와 세계 최초 5G 기반 UHD 생방송 중계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